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았을 때 문재인 정부의 2년 차를 평가하는 그런 방송을 두 차례 내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주장한 것이 바로 일자리 파괴정부입니다. 역사적으로 좌파정책 좌파경제정책은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욕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치욕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영어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the road to hell 지역으로 가는 것은 is a favored with 몸으로 포장돼 있다. good intention 좋은 의도로 가문이슬로 포장돼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더 이상 그들의 가문이슬 선의로 포장된 계략 선의로 포장된 언모 이런 것에 속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속은 다음에 훗날 통안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재단법인 파이터치 연구원의 라정규 원장의 실정 분석 결과를 바통으로 해서 3월 17일 날 월간중앙회 기관 독정 분석 정부가 감추어 왔던 정부 주도 성장의 증거들로 그 내용 가운데 일자리 파괴 부분을 뽑아서 그 내용을 핵심 포인트별로 정리하고 저의 해설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자리 파괴 과연 사실인가?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소득주도 성장 시행 이후에 소주성 시행 이후에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소주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16년 1월에 전 연령의 취업자 수가 25만 4천 개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46만 3천 명 정도로 증가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주성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시장 현상은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신규 취업자 수가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2018년 2월에는 10만 4천 명을 기록하게 되고 2018년 8월에는 3천 명까지 신규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후에 시속에서 회복되어서 2020년 2월에는 49만 2천 명으로 소주성 직전 수준까지 회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대부분 정부가 놀라서 세금을 들이부어 가지고 만든 6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성 공공 일자리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만 증가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단기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단기 일자리만 증가했다는 건 다 감소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30대 일자리는 다 줄었습니다.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만 증가했다는 겁니다.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소주성 실시한 이후에 소주성을 본격지로 시행하기 이전인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16년 1월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량은 19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는 31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시행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을 시행한 기점으로 60세 이상 일자리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2020년도 2월에는 57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소주성이 본격 시행된 이후에 고용시장에 얼어붙어가지고 일자리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놀란 정부가 세금을 몽땅 틀어부어가지고 60세 이상 취업자 수를 크게 늘려서 지표를 봉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숫자리를 만든 겁니다. 조작을 한 거죠. 정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대폭 만든 겁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아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성공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영업자는 고용을 크게 감축시켰다. 자영업자의 수 변화는 극적입니다. 자영업은 크게 이야기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일자리 창출과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17년 10월에는 3만 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10월달 한 달만 하더라도 3만 개를 자영업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을 시행한 이후에 그 증거량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7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마이너스 7만입니다. 2020년 2월에는 마이너스 14만 6천 개입니다. 14만 6천 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그 반대입니다. 2017년 10월에는 9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고용원이 없이 혼자서 그렇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이 그러나 2019년 3월에 소득주도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인 3월에는 5만 9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2020년 2월에는 14만 8천 명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용원을 갖고 있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이 급등하게 되니까 모든 고용원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해고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쪽으로 일자리 파괴 일등공신이 문재인 정부란 것이죠. 규모를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을 줄여서 규모를 줄이려는 그런 전략을 선택한 곳은 제 판단에는 자영업밖에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중소기업도 가능한 고용을 줄이려고 하고 대기업도 가능한 고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나라 전체가 고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소주성이 그러니까 고용 파괴 정책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떠들었던 소득주도 성장이란 것이 고용 파괴 정책, 일자리 파괴 정책이 된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종업원을 치속해서 감소시켜 가지고 결국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소주성은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30대, 40대 일자리를 줄이고 자영업자 일자리를 줄이고 결국 세금으로 때우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세금 투입이 중지가 되면 그 일자료 다 없어지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뭘 해왔는가 하니까 일자리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 온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3년간 업적으로 치는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세금주도 성장이고 정부주도 성장이고 일자리 파괴 정책이고 일자리 감소 정책인 거죠. 결국은 실업주도 성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업, 실업주도. 자영업과 기업들의 규모규모를 고용규모를 줄인 최악의 정책을 3년간 시행해 왔고 잘못된 정책은 부정부패보다도 훨씬 더 그 해악이 큽니다. 부정부패는 얼마가 먹는 거로 끝나지만 정책이란 그 정책의 대상에 모든 사람들의 삶과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와 해온 지시입니다. 해온 일이 아니고 해온 지시입니다.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이란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무지하더라도 겸손하면 좋은데 그들은 겸손의 미덕도 없습니다. 따라서 4.15 총선 이후에 그들은 소주성 정책을 앞으로도 수정부환할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4.15 총선에서 현명한 유권자들이 유권자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해야 됩니다. 명령을 발휘해야 됩니다. 당장 소주성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라. 소주성뿐만 아니고 좌파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라. 이렇게 국민들이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썩 들지 않더라도 최선이 아니더라도 최선이 아니더라도 설령 3선 일하더라도 우리는 대표성이 있는 또 자신이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지역구는 이번 미래통합당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되고 비례대표 후보는 4번인 미래한국당을 미셔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밀어야 되는 거죠. 왜? 사표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자기 표가 없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야당이 거대 여당에 맞서서 정책을 수정하고 정책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